가드맨들로 버티면서 2가드맨 1센티누로 버텼다가 이제 고 퀄리티의 기갑들로 역전승을 거두는 그런 플레이가 유난히 좀 많이 나오죠 뒤늦게 나왔지만 임페리얼 같은 입장에서 플라즈마 건 나오더라도 아픈데 자 이거 황제의 분노 나왔죠 자 어니언님 대 시선인간의 대결입니다 안개 끄구요 이번 맵은 아 임페리얼 피스트 개인적으로 임페리얼 피스트가 진짜 멋있는 친구들인 것 같긴 해요 임페리얼 피스트가 노란색인데 아 멋있더라구요 전 개인적으로 스페이스바닌 챕터 중에서 가장 멋있는건 임페리얼 피스트 같아요 이게 임페리얼 피스트가 아마 그 일러스트 중에서 약간 총소리 일러스트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저는 그렇게 딱 맘에 들더라구요 색깔도 약간 뚜렷하니 멋있고 노란색이 되게 촌스러울 수 있는 색상인데 임필은 이상의 간지가 나 아 블랙 템플러 예 그 약간 블랙 템플러가 굉장히 시크한 맛이 있죠 예 검은색이 대체로 시크한 맛이 있죠 하지만 검은색 오크 예 다시 보니 검은색 오크였다 예 어 오크를 잘못봤네 뭐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거 네 미냐는 얘기 좋죠 검은색으로 보듯 시소님께서는 3가드맨 분대가 나와주고 있구요 어니언님 쪽에서는 스카웃 분대 하나 텍트마린팀 하나 그래도 뭐니뭐니 해도 스마 중에서 가장 간지는 또 이제 울트라마린 아니겠습니까 캡틴 타이투스가 있는 캡틴 타이투스가 있는 3가드맨이라... 요거는 컨트롤 조금... 컨트롤보다도 어... 힘에 텐션이 좀 안나와요. 센티넬보다는 저거는 키메라를 무조건 보고 가는 가격이긴 하거든요. 키메라에다가 강남가듬에다가 커미셜 로드의 그 처형 포텐셜까지 얻는건데 거의 웬만하면 2티어에서 거의 확실하게 게임을 끝내놓는다... 에요. 왜냐면 이제 충원 싸움으로 들어가다보면 돈이 많이 들어가지고 3티어까지 못갈 가능성이 좀 많이 높아져가지고 아이고 4가드맨이네요 약간... 과두자인데? 4가드맨까지 나왔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는... 상대보다 2티어 넘어갈때까지 전을 대부분을 많이 먹고 있어야 돼. 아니면 답이 없는데 이게 또 데바스테이트만의 팀 하나 나오면은... 이게 대응이 됩니다! 이게... 3가드맨을 잘 안가는 이유가 여군 컨트롤이 진짜 기깔나서인데... 네... 커미셜 로드로는... 이 거치팀을 해결하기 힘들어요! 아니면은 이제... 장군님 가지고 3가드맨을 가는 경우가 있긴 한데... 장군님은 이제 유탄발사기로 데바스테이트만의 팀에 대한... 대동이 좀... 제동이 좀 되니까... 이거 리트릴만 하다가 게임 끝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커미셜 로드로... 데바를 끈질기게 해주고... 가드맨들이 지금 싸울 때 다 뭉쳐줘야 되는데... 깃발 먹고... 전투하고... 결국엔 2가드맨... 으로... 이... 스폰스맨을 상대해야 되는데... 요거는... 어렵습니다... 제작 걸리죠? 이러면 또 가드맨들이 할게 없죠... 발전기가 테러되는 만큼... 나도 발전기를 테러되는데... 지금 올라간 발전기가 없어서... 여기 먹고... 여기까지 먹어야 돼요... 먹고... 이 티어 올라타서 키메라까지 간다... 키메라 갈 때까지는 그냥... 당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근데... 가드맨... 사라? 이게 사라? 5억 4천만분의 1의 가드맨입니다... 저게 사라? 지옥 바로 앞까지 갔다... 지옥 바로 앞까지 갔다... 이 친구는 커서... 커밋솔 로드가 될겁니다... 예... 훌륭한 커밋 로드가 될겁니다... 예... 훌륭한 커밋 로드가 될겁니다... 이 친구가 다시... 친구들도 불러와가지고... 다시 분대가... 예... 유지가 되구요... 그래도 3... 4가드맨이 아직까지... 이제 살아있다... 이 친구들이 이제... 발전기 다시 올라갔을때... 키메라와 함께 플라즈마를 든다? 스마... 이제 죽었다 복창해야죠... 아이고... 가드맨님... 스페이스말이니... 그냥 치솟겠습니다요... 이러면서 바로... 너... 너가... 우리 발전기 부셨진... 아이고... 가드맨님... 지가 그냥 치솟합니다요... 미안합니다요... 미안합니다요... 바로 이렇게 되는거죠... 일단은 이제... 플라즈마건 들고오는 가드맨들은 이제... 살짝... 예... 황제도 쫄거든요... 예... 황제도 쫄아요... 황제도... 그정도로... 포텐셜이 엄청나지라... 일단은... 아 근데... 발전기가 없어서... 한동안은 못나오긴 할텐데... 키메라... 어어어어어어... 아아... 역시... 가드맨들이... 또 금방 죽어나가기 때문에... 컨트롤... 컨트롤하기 어렵습니다... 까다로워요... 데바팀... 자... 이제... 컴미스의 시간인가요... 일단 키메라까지 나왔구요... 3가드맨에서 키메라가 갈거였으면... 정말 말그대로 그냥... 3가드맨만 가는게 낫지않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2가드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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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 1K... 레이볼틴이 망갔습니다... 한연방사 해가지고... 마테리어를 들어가고 있겠는데... 상대... 가... 자원을 못 얻게 막는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 자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지금 자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지금 자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 이거... 아마 마나쉴드 켰다고 하더라도... 이거 풀리면 그대로 죽어요... 네... 리티릿해야죠... 그리고 가드맨들이 아마... 플라즈마건을 준비해야 될텐데... 하나가 또 화방이야... 에... 휩시마는 나는 상황입니다... 확실히... 카타천 레벨팀이 나와주구요... 그 사이에 스마가 2티어 올라갔다? 스마가 그러면 이제... 임페러가드가 이제 전투가 준비가 다 될때... 로켓 런처가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키메라가 또 상대가 되요... 이 스마는 2티어 때 유닛을 뽑지 않더라도... 택티컬 마린팀이... 업그레이드 통해서 2티어를 가기 때문에... 보이시죠... 이사일 런처 올라가죠... 이게 스페이스마린의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택티컬 마린이지 않습니까? 임페러가드의 장점이요? 개인적으로 봤을때... 기갑들의... 가성비가 워낙 좋습니다... 기갑들의 가성비가 진짜 좋아요... 가드맨들도 그렇고... 가성비가 되게 다들 좋아가지구... 이제... 가성비를 참 잘... 써먹으면서... 어... 가드맨들을 버티면서... 2가드맨 1센티누로 버텼다가... 이제... 고... 퀄리티의... 기갑들로... 역전승을 거두는... 예... 그런 플레이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오죠... 뭐... 보병라인도 사실... 오그린이라든가... 스톰트루퍼가 나쁘지 않은 편에 속하구요... 근데... 지금 가드맨들이 이렇게 썰려나가는 와중에... 가드맨 다시 나오고 있다... 이러면... 가... 가성비가 안나오죠... 이러면은 그냥... 가성비가 아니라... 과소비거든요? 어... 나 오늘... 가드맨들... 가소비좀 했어... 이러면서... 가드맨만... 오질라게 쇼핑한거에요...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이게 약간... 이 편의점... 에서... 그...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가드맨... 이게 좀... 가성비를 이렇게 맛있는것들을 사와야되는데... 편의점같은데 가가지고... 근데... 편의점 가가지고... 냉동식품코너가지고... 엑셀런트 막... 아이스크림만 주구짱짱 사는거야... 아... 오늘 정말... 맛있게... 이제... 편의점에서... 어... 과소비좀 했어... 근데... 그 가격이면... 국밥이 다섯그릇이야... 아... 이런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가드맨들 이제와가지고... 막 이렇게 뽑고있는거 자체가... 엑셀런트 아이스크림 두개 살 바에... 뜨뜻... 하고... 든든한... 왜? 가게가가지고 그냥... 구프파라 사먹는게 낫지... 굳이 편의점 가가지고... 엑셀런트... 어... 아이스크림 산다? 에이... 말이 안되거든요... 봐봐요... 스마입작에서는 지금 딱... 그... 레스토랑 가가지고... 비싸요... 비싸인데... 레스토랑 가서... 에피타이저 나왔죠... 뭐... 이제... 뭐... 아웃백 가가지고... 이제... 부시맨 빵 나왔죠... 지금 뭐... 스테이크 나왔죠... 거기다가 지금... 사이드 메뉴들을 계속 이렇게... 추가하고 있잖아요... 플라즈마건... 로켓런처... 이렇게 사이드 메뉴... 어... 저... 부시맨 빵이 좀 부족한데... 하나 더 주세요... 딱 오거든요... 근데... 가드맨들 계속... 이제... 그... 엑셀런트 아이스크림을 계속 시키고 있는거야... 가서... 뭐... 아웃백을 가더라도... 주신 수성처럼 먹고 나오느냐... 편의점 가서... 쓸데없이... 과소비하고 나오느냐... 요 싸움이거든요... 지금... 하지만... 임페러 가드... 끝까지 정신줄 잡고... 예... 플레이 해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엑셀런트 하나... 예... 투게더 하나... 엑셀런트 아이스크림인데... 꽤 오래됐는데... 최근에 엑셀런트 아이스크림 드셔본 주신 분 있나요? 카오스의 장점이요... 2티어때 강력하다... 끝! 엑셀런트 아이스크림... 엑셀런트 아이스크림... 엑셀런트 아이스크림... 엑셀런트 아이스크림... 엑셀런트 아이스크림... 스카우스의 장점... 다 말씀드렸습니다... 2티어때 강력하다... 2티어때... 2티어때... 파워가 포텐셜 나오는게... 2티어때 엄청 강한건 아니고... 2티어때... 2티어때... 끝! 흐흐흐흐흐... 일단 3티어 올라가는데... 의외로 또 이게... 오래오래 좀 살 수 있는게... 그래도 키메라가 나온거가지고... 정말... 잘 버텼어요... 뭔가... 로켓런처를 달고... 러쉬를 가는데... 이제서야 지금... 발전기 테러한다? 발전기 테러한것만큼... 맹키로... 임페리얼교도 똑같이... 발전기가... 계속 테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스마일장에서... 굉장히 좀 많이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어... 임페리얼교도 똑같이... 예... 우여곡절 끝에... 자원 테러를 똑같이 하고 있어가지고... 계속 5대 우선을 어떻게든 만들어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페리얼교도의 꽃! 카타찬데빌 군대가 아직 있다... 뒤늦게 나왔지만... 임페리얼교도 입장에서 플라즈마건 나오더라도... 아픈데... 자... 이거... 황제 분노 나왔죠? 이게 맞추면은... 딜이 좀... 꽤나 심각하게 들어갑니다... 이게 모르시는 분은 있는데... 사실 커밍사는 로드 악세서리중에... 이게 제일 좋아요... 맞추면... 데미지가 진짜 세서... 예... 스톰 트로퍼 나옵니다... 3티에 올라가서... 요거는 조금 위험합니다... 강숨용 장비... 왜냐면은... 강숨용 장비가 나오면... 그거 확인하고 기갑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왜냐면 지금 스마가 기갑이 나올 생각이 못나도록 계속 압박을 했다면은 빠르게 요거 강습용 장비를 다 났겠지만 스마가 기갑 정도를 뽑을 여력이 돼요 왜냐면 지금 말 그대로 여기서 하다못해 레이저 백만 나오더라도 임페리얼 가드 입장에서는 조금 곤란하거든요 스페이스하니 3티에 올라가고 아 그래도 임가가 진짜 목숨 걸고 발전기 테러를 미친 듯하게 하네요 발전기가 올라가는 꼴을 못 봐요 요거는 좋습니다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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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미사일 런처가 저는 개인적으로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게 남들은 어떤 1티어 보병도 기각까지 상대가 되는 1티어 보병이 없는데 스마는 그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로켓 런처가 정말 스마한테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데바스테이트만인 팀이 조준기 업그레이드 하고 나면 그 둘만 가지고도 덱이 되거든요 진짜로 라켓 달면은 뭐 끝이고 슬로우 걸리는데 로켓이다? 그러면은 기각은 거의 못 사용한다고 봐야겠죠 근데 양쪽 다 지금 자원들이 너무 없어서 로켓 런처가 그래도 키메라 조금씩 때려주면서 체력을 좀 달게 계속 만들어줘야 되는데 좀 많이 여유롭네요 키메라가 좀 많이 여유롭네요 키메라가 좀 많이 여유롭네요 키메라가 좀 많이 여유롭네요 키메라가 자 아 그리고 진짜 발전기만 진짜 집요하게 노리구나 진짜 집요하게 노리구나 근성인데요 네 행신형 같습니다 돈오버3 방송도 보고싶다 옵조바가 됐으면 했을텐데 아쉽게도 옵조바가 안돼서 유저들이 플레이를 못하거든요 구경만 해야하는지라 구경만 해야하는지라 자 스페이스만인 스페이스만인 아직까지 특별하게 뭔가 없는데 스카우마니터 분대가 해주셔도 됐구요 이걸 임가가 이겨 가나요? 자 꾸준한 발전기 테러로 스페이스만인이 돈을 못쓰다보니까 스페이스만인 자 그래서 이 친구들이 나와서 이 게임을 끝내고 왔습니다 이것도 발전기 테러랑 게릴라 glacier와 어떻게 승부수를 볼 수 있을지 스페이스만인이 그래도 아무리 어솔섬이라고 하더라도 라스건으로 뚜두로 패다보면 언젠가 터지거든요 fin 자, 빅트리포인트 161 대 282 자, 키메라의 라스 네, 요런 것들은 무시하고 싸울 수 있죠 와, 진짜 기수도 안 나는 것 봐 명치를 바로 때려버리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카타천데로는 내가 빈장 달아주면서 리발런스 나옵니다 와, 망치 3대의 커미사로드 체력 보세요 괜히 어설토비가 아니죠 자, 로켓 하지만 키메라 아직까지는 여유롭게 움직입니다 자, 그래도 말씀드렸죠 꾸준히 때려서 패다보면은 언젠간 체력 단다고 이 가드맨 플라즈마 건 달고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거 다 해줘야 되고 리발런스 빨리 나와야 되고 어설토비네이터를 상대하기 위해서 리발런스 나왔다는 거 어설토비의 최대의 단점은 뭡니까 자, 리트리트를 못한다는 거가 있죠 보스 커맨드도 구하를 해주고 자, 이제 데스바 스테이터만인 팀은 진짜 라스케론 나와야겠는데요 자, 라스케론 달렸습니다 자, 라스케론이 거치고 거치 먼저 어어 예, 거치 먼저 기로에서 못 들어가게 막아주고 슬로우 아니면 슬로우 걸어주고 아아아아아아아아 리발런스가 터미네이터 상대 안해주면 그만이다 그냥 포컵 도망갈 수 밖에 없고 익스큐션으로 달렸고 깃발 먹으려고 하는데 이스크러 어니언님 이렇게 GG 나오게 되면서 경기 끝나게 됩니다 으 으 으 으